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이 새해 첫 방송이죠. 2023년, 과연 어떤 해가 될지 참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토정 비결을 볼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하지만 제가 예측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2023년, 희망찬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치권은 그렇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당 내부와 당과 당 사이가 굉장히 치열한 갈등과 투쟁의 연속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2024년 4월에 바로 총선이 있기 때문인데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는 소위 말하는 핵심 지지층을 이렇게 한테 좀 더 어필하려고 하는 욕구가 강해지고요. 각 정당마다. 또 당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갈등이 또 도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 속에서, 투쟁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의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정치권 얘기를 좀 해봐야겠죠. 네, 오늘도 아주 속 시원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허우나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새해 첫날이라고 하는데. 허 의원님 아주 사회생활을 잘하세요. 영광. 저희가 오히려 이렇게 시간이 바쁘신 분이 시간 내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죠. 저는 신유래 이슈메이커 덕분에 아주 기분 좋게 한 해를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많이 바쁘시죠. 그리고 지난주에 또 조강특위 결과가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우셨을 것 같은데 당내에서는 완강하게 학력, 검사 출신 이런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우선은 이렇게 하나의 꼬리표를 달고 탈락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셨던 학력이라든가 검사 출신에 대한 얘기는 사실 제가 먼저 한 것도 아니고 언론인들이 먼저 한 것도 아닙니다. 조강특위에서 백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와서 말씀하실 때 기준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경쟁력의 기준이 학력과 그다음에 인지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 안에 있었던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조강특위에서 학력 이런 부분 제외하고 또 한 가지 이유 얘기를 했던 게 아무래도 호남 쪽에서 김경진 전 의원이 우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 쪽에서 동대문 을 지역이죠. 그쪽에서는 지금 이어서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좀 어필을 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의 특성을 고려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긍정할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김경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호남에서 의원을 하셨던 분입니다. 광주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버리고 서울로 오신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의 호남 출신들이 긍정적인 표심을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의원으로 하고 있는 장경태 의원이 호남 출신입니다. 그리고 지역구에 있는 실입대를 다니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기준이 사실은 조금은 공정하다 아니면 원칙이 올바르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거 의원님이 생각하실 때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누구든 다 잘나거나 뭐든지 잘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부족한 점들이 있을 것이고 하지만 또 열심히 잘하는 강점들을 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선택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우리나라 특히 우리 보수관을 얘기하고 있는 게 공정과 상식이고 법과 원칙인데요. 저는 대선 때부터 지선 때 특히 4, 5월에 5월부터 열심히 동대문에서 뛰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에서 지선에서 저희 12년 만에 구청장과 시의원, 구의원들이 당선됐거든요. 그때 함께 기뻐하면서 열심히 뛰었고 그 이후로도 계속 동대문에서 활동하고 있고 또 동대문에 제가 이사도 갔고 또 사무실도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지역구 활동을 해왔던 내정이 됐었으니까 또 더 열심히 해왔던 사람과 그리고 갑자기 똑같은 기준으로 뭔가 사람 선택을 하게 된다면 뭔가 나은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제가 봤을 땐 조강특위에서 말씀하셨던 그 기준에 의한다면 사실 저는 검사 출신이 아니라는 거 그 외에는 제가 경쟁력에서 떨어질 것이 있을까라는 저도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 쪽에서 좀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얘기에는 동의 안 하세요? 제가 이준석 대표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허은아라는 의원은 이준석 옆에 쫓아다닌 것밖에 더 있지... 누가요? 누가? 이준석 옆에 쫓아다닌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면서 제가 듣기에는 거북한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당대표였을 때 수석대변인이었고 수석대변인이 당대표와 열심히 함께 일을 하지 않으면 그 또한 직무유기입니다. 그렇게 1년 열심히 정말 대선을 위해서 뛰었고 지선을 위해서 뛰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 것인지는 저는 사실 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그러니까 당대표, 이준석 전 대표가 당대표였을 때 대변인을 하셨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일이다 이 말씀이신데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으시겠네요. 네, 저는 만약에 다시 너에게, 다시 1년 전 좀 더 됐네요. 그때 돼서 수석대변인은 할 것이냐, 이준석 대표와 일을 할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뛰어서 저희가 여당이 됐지 않습니까? 그랬고 또 지선에서도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 많았습니다만 흐름흐름 타고 구청장도 또 시의원, 구의원도 이렇게 많이 당선시킬 수 있었다라는 것은 나름 저희뿐만 아니라 당원들이 함께 열심히 당대표와 뛰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는 게 사실 지금 조강특위 얘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날 중대선거구제 얘기를 했고요. 김진표 국회의장도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중대선거구제가 만약에 도입이 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런 거 다 또 무어무어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첫째?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 그 가능 여부에 대한 사실 최종 결정권자는 사실 민주당이겠죠. 아무래도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러나 중대선거구제, 선거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정치문화가 갑자기 바뀔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판도는 충분히 흔들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수도권에 대해서는 충분히 한번 고민해볼 지점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비례대표 관련된 부분도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선거제에 대해서는 심각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전당대회가 이제 두 달여 앞으로 성큼 다가온 상황이잖아요. 이 얘기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윤심 잡기, 당권 출마하겠다 주자들에 대해서 윤심 잡기에 대해서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여당이 됐고 대통령이 탄생한 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 윤 대통령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윤심을 잡기에 몰두한다라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린다면 국민들은 인정을 안 하실 것 같아요. 대통령을 만든 것은 윤 대통령에게 충성하라고 대통령을 만들어 놓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민심을 바라보고 국민이 바라는 대로 국민이 왜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을 만들어내셨는지에 대한 거기에 저희는 집중을 해서 국민 바라보고 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따로 공격을 해가면서 일을 못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만 국민들 입에서 윤신바라기라든가 그런 김장연대 이런 식의 말들이 나오는 것은 사실 당내에서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희가 정말 정당 잘 바꿨구나. 우리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이 여당이 되니까 나라 돌아가는 게 달라지는구나. 대통령이 국민의힘이 되니까 정말 다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뛰면서 역시 민심만 바라본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허위원님 강렬에서 김장 마셨어요? 저는 사서 먹었습니다. 그게 김장연대 뭐 이런데 정작 우리 허위원께서는 최고위원 안 나가세요? 심각하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언론에서 제가 분명히 언론에서 많이 거론이 되길래.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해서 저는 오늘 좀 듣고 싶었어요. 지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실 조강특이 결정 나기 전부터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은 계셨습니다.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 그때는 자신이 내가 그렇게 할 나까지 이렇게 나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조강특이 결정 나고 나서는 조금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보수당이라고 한다면 공정과 상식 그리고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우리가 아쉬운 면들을 이번 조강특이 결과에서 보여줬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비움, 반움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당에 쓴소리할 수 있고 당에 건전한 비판을 하는 목소리마저 모두 다 차단시켜버리는 모습들은 국민들이 원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도 다양한 목소리가 있고 또 당원들에게 직접 여쭤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당원들께 우리 이렇게 갈 겁니다라는 모습들 한 가지의 목소리가 아니라 정말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제 목소리로 설득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들도 들고는 있는데요. 아무래도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 국민의힘의 차기 리더십이 당대표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 보세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국민 마음 이끌고 갈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기존에 저희 국민의힘이 사실 제가 인재영입돼서 국민의힘에 들어왔을 때부터 국민의힘이 걸어왔던 길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국민 바라보고 중도층 바라보고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 들어가면서 제가 명부로전 보수다에서도 신유율 교수님도 모시고 했었었는데요. 진짜 국민 목소리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승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지금도 좀 약간의 혼란스러움을 비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 당원들이 그렇게 녹록지 않으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전당대회 룰을 변경했지 않습니까? 7대 3, 다시 말해서 당원 투표 7, 여론조사 30이었었는데 이제 100% 당원 투표로만 바꾸게 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다면? 저는 처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밝혔었고요. 물론 70%도 사실 작은 비율이 아니거든요. 당원들의 마음을 얻는 사람들이어야 되죠. 그리고 민심의 마음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원들의 마음이 민심과 다르다라는 말씀보다는 민심을 배제하게 됐을 때 받는 오해, 그 부분이 걱정인 것이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너무 빨랐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100% 당원 중심으로 가고 싶었다면 당대표를 선출하고 나서 그다음에 그 당대표부터 진행을 한다거나 했었어야 되는데 기준 없이 빠르게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반대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조강특위에서도 약간 주식회사에서 주주들 모으듯이 당협위원장을 뽑게 되는 그러한 오류들도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은 반대했었습니다. 그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지금 당원 투표 100%에서 누가 유리하다, 이렇다 저렇다 언론에서 분석들이 많은데 사실은 과거를 따져봤을 때요. 이게 예상대로 결과가 나온 경우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거든요. 2014년에 서청훈 전 대표하고 김우성 의원하고 경쟁을 하게 됐을 때에도 서청훈 전 대표가 상당히 유리할 것이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김우성 의원이 당대표가 된 경우나 2021년도 사실은 그와 유사한 경우라는 얘기가 많은데 제가 이 말씀을 여쭤보는 이유가 지금 현재 당원들의 구성을 보면 과거에 비해서 28만에서 지금 78만 명 이상으로 됐고 서울 수도권의 당원 비율이 전체의 37% 영남권 당원 비율이 40%, 3% 차이밖에 안 나고 2040 당원 비율이 대략 33% 정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비율의 당원 투표, 이런 비율의 지금 당원 구성 당원 투표를 100% 반영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언론에서 얘기하는 예상대로가 어떻게 굴러갈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예측할 수는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원이 지금 80만 명이고 지금 더 늘어났을 수도 있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비율들로만 본다면 이게 정말로 누가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100%라는 것을 누가 결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인 결정했던 그분이 본인의 원했던 그 결과를 생각을 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저도 예측합니다. 유승민 대표 그런 차원에서 출마, 유승민 전 원내대표 출마해야 된다고 보세요?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지금 방송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라든가 지금의 흐름상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합니다. 본인은 나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서. 네, 따님께서 많이 반대한다라는 기사를 어제 봤는데 아마 가족 입장에선 많이 반대할 것 같아요. 저도 저희 남편하고 딸에게 최고위원을 나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했을 때 절대 안 돼! 이렇게 그 얘기부터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가족에서는 많이 반대를 할 텐데 당원들 소리를 많이 듣고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제가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라서 판단은 스스로 잘 하시겠죠. 그런데 흐름은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일부 예외는 있겠지만 이제 신년에 나오는 모습들 보면 이장명 대표 중심으로 당 지도부라든지 단일대우 의지를 굳건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단일대우를 굳건히 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은 친명이라고 하는 그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구애 작전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데 여전히 튀어나오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당내에서 반명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목소리 내고 계시고 그리고 저희가 종합 비리세트라고 하는 그런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지도부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으나 당원들은 많이 걱정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대변인 하시면서 요새도 옛날에는요. 여야 의원들끼리 가끔 만나서 소주도 한 잔 하고 터놓고 요새는 그런 거 없죠? 소주, 맥주 이런 거는 안 하지만 저는 차도 마시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계십니다. 아니 뭐 저녁 때 이렇게 만나서 훨씬 탄핵하게 얘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는데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새는 그렇지 않아. 요새는 같은 정당 내에서도 좀 성향이 다르면 서로 잘 안 만나고 그러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참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 그러니까 대변인 하시면서 민주당 의원들 이렇게 쭉 만나셨을 때요. 그때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와 실제로 공식적으로 나오는 목소리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나요? 네, 제가 방송에서 뵀던 분들 보면 좀 다른 분들 계신 것 같아요. 목소리를 다르게 내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캐릭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목소리요. 뭐 캐릭터야, 뭐 그거야. 방송이니까. 그렇죠. 원래대로 목소리 내시는 분들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걱정하면서, 그건 저희 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목소리를 내야 하니까 그 방향의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됐을 당시 그 이후에 상당히 좀 여러 가지가 목소리가 좀 부정적인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실제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였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야당 의원들이 전부 노웅래 의원을 정말 방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방탄을 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표 때문에 일단 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전자라고 우선은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 때문일까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당내에서는 우선 여러 가지 이견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견이 있고 이렇게 되면 우리 당 망한다라는 목소리도 분명히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아마도 한동훈 장관의 설명을 가지고 핑계거리를 찾은 거죠. 핑계거리를 찾으면서 민주당이 살 수 있는 방향을 결정한 것이 아닌가 전략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인 거지 이재명 대표를 무조건 지키기 위해서 모두 다 불채포 특권을 거부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동훈 장관 말씀하신 갑자기 생각나는데 당대표에 나온다 내년 총선에 나온다.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장관 정치하면 잘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어제 대통령 신영회에서도 한동훈 장관 나왔던데 정치를 잘하실 것 같긴 하더라고요. 모든 의원들 만나면서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고 말씀 나누려고 노력하고 하면서 모든 의원이라 하면? 저희 거기 참석했던 의원들과 장관. 민주당 의원들. 거기 민주당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과 장관들과 함께 다 같이 신영회 사회를 했었는데 그때 이렇게 인사하면서 저한테도 먼저 다가와서 인사하시면서 본인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정치인이라면 원래 이렇게 좀 그런 활동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모습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생각은 있으시구나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생각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으셨다. 하지만 우선 말씀하셨던 대로 장관 역할을 잘 하셔야 그 다음에 어떤 미래 비전이 있는 것이지 정치 역만 갖고 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한동훈 장관 얘기로 잠깐 했는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당내에서도 제가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얘기 잠깐 여쭤본 건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SBS 넥스트 리서치의 의뢰에서 12월 30일과 30일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가 54.5%입니다. 지금 그러면 사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없는 줄에 만들어서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굉장히 본인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또 문희상 전 국회의장께서는 민주당 신년할회에서 토끼가 구를 세게 전 그건 몰랐어요. 토끼가 구를 세게 파는지 그런데 그중에서 문희상 의장이 얘기한 게 그러니까 플랜 2, 3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의 거치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 우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거치 때문에 모든 지도부가 지금 여러 민생투어라는 일명 하에 다니고 계신 것 같기는 합니다만 당내에서는 불안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 한 사만이 나와야 되는 것이 현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저희가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되기 전부터 이것은 방탄 국회를 위한 것이다. 방탄 이재명을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드렸는데 그 시나리오대로 지금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당대표 수사 당대표가 아니었고 이재명이라는 의원의 수사였다면 지금 이렇게까지 당의 혼란을 불러일으켰을까 라는 생각을 한다면 당원들도 생각과 고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다시 민주당이 김건희여서 특검 카드 얘기하면서 반지작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면 이를 위한 물타기하는 방안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저희 입장에서는 물타기로 보이죠.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해야 됩니다. 누구나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우선 본인 스스로도 나는 수사에 열심히 임하겠다라고 했으면 그에 따라 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김건희 여사의 그 수사에 대해서도 사실은 기존의 윤석열 총장이었을 때 정말 얼마나 많은 수사를 했었고 얼마나 많은 조사를 했겠습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온 것이 없다라는 거고 지속적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건 지켜보면 되는 것이고 그냥 본인들 것만 제대로 해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무슨 이야기만 하면 김건희 여사 물타기로 끝까지 마무리를 짓는 것은 그건 저는 악수라고 봅니다. 윤 대통령이 왜 이재명 대표랑 만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리고 설들이 많아서 모르겠는데 신년 인사회라고 했죠. 그런데 거기에 이재명 대표는 그게 첨둔단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청와대 측하고 여권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러니까 정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메일도 보냈지만 직접 가서 전달도 했고 그래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그래서 이제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 차치하고서라도 만나야 된다고 보세요? 우선은 초대를 했을 때는 오셨어야죠. 왜 초대를 안 하냐고 했었잖아요. 이재명 대표께서. 그런데 어저께 김진표 의장도 그 자리에 있었고 모든 당대표가 다 왔거든요. 오부 요인이 다 있었죠. 그렇다면 당연히 이재명 대표도 오셨어야죠. 그래야지 언행일치하는 거죠. 보면 말과 행동이 다르고 무조건 본인 방어만 하면서 방탄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그분의 말이 먹히질 않는 겁니다. 따로 만나는 것은 어떠세요?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서로 성향상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얘는 좀 구체적으로 성향이라는.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분과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법 리스크 때문에 좀 꺼려한 것 같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기 전에 만나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 보시던 거네요?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가,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단둘이 만나는 건 힘들더라도 어제와 같은 신년 인사회 때는 사실 만나도 됐었던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국민들 보실 때도 이제 뭔가 협치가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하실 테고요. 그러니까 우선은 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뵈면 좋은 거죠. 그리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다 같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자꾸 마련해 나가시는 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방향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SBS 여론조사, 이거 다시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 읽었으니까. 이 넥스트 리서치의 의뢰에서 한 여론조사를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그것도 나오거든요. 윤 대통령이 3개의 개혁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3대 개혁. 그런데 노동개혁에 대한 여론은 상당히 긍정적이게 많고 연금개혁은 좀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실 교육개혁은 그렇게 많은 국민적 관심을 불러있기 힘드거든요. 왜 교육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많지만 교육개혁이라는 게 대부분 대학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노동개혁하고 교육개혁, 연금개혁? 저는 지금 이것이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득권에게 막혀서 물코를 트기 어려웠던 주제거든요. 세 가지가. 인기 없는 연금이라든가 인기 없는 교육이더라도 저는 그것을 해내야 역시 윤석열 대통령을 뽑길 잘했다라는 말씀을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년회 때 말씀하셨던 그 세 가지 계획에 대해서는 개혁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리고 국민들과 많은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소통하면서 왜 이 결과를 얻어냈는지에 말씀을 하신다면 국민들은 설득, 그러니까 수긍해 주실 것 같아요. 인정해 주실 것 같아요. 국민들과 계속 만나야 된다. 자, 대변인도 하셨고 도어 스태핑 다시 해야 됩니까? 도어 스태핑 그 스타일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았다면 또 다르게 국민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는 그 국민이 직접 국민도 있습니다만 언론인들이잖아요. 언론인들과 만나서 직접 그 분야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실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스타일에서 좀 미국 스타일로 좀 바꿀 수도 있고요. 한 번 다시 시작을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미국 스타일이라 하면 뭐 이렇게 헬기 타러 갈 때만 하는 거죠?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라든가 또 언론인들이 너무나 관심 있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런 것을 하든 조금 더 다르게 판단을 해봐야겠지만 고민해봐서 여러 가지 방향을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소통의 창구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청와대를 버리고 여기 용산까지 왔을 때는 정말 결단하신 거잖아요. 나는 다른 대통령이 되겠다. 국민과 소통하겠다. 가까이 다가서겠다라고 하신 거기 때문에 그만한 결단에 따른 어떠한 방법론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해가 됐잖아요. 국민들이 여전히 민생 빡빡하다. 너무 살기 힘들다. 이렇게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가 됐으니, 신년이 됐으니 허 의원께서도 꼭 하고자 하시는, 또 이루고자 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의 계획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면서 꼭 하나 꼭 해보고 싶었던 게 정말로 사다리를 제대로 구축하는 데 일조하고 싶다입니다. 그 안에는 분명 공정과 상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기준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눈살 지펴리지 않도록 그리고 이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어떠한 목소리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귀 맞고, 눈 맞고 이런 당이 아니라 귀도 열려 있고, 눈도 열려 있고 입은 조금만 천천히 열고 하는 그런 응원이 있다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허 의원님은 스티어디스도 하시고, 대학교 교수도 하시고, 국회의원도 하셨어요. 세 직업 중에 뭐가 제일 적성에 맞고 좋은 것 같으세요? 저는 다 맞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승무원을 못했으면 사실 국회의원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승무원하면서 제 꿈을 꿨고 그래서 다시 공부하고 그러다가 열심히 활동하다 보니까 또 대학교 수도 되고 그리고 또 열심히 활동하다 보니까 제가 국회의원까지 됐잖아요. 승무원이라는 직업은 현장에서 솔직히 유니폼을 입고 당당하게 거리 다질 수 있는 직업이 많지 않습니다. 그 승무원이라는 직업은 정말 3D 직업입니다만 그래도 현장에서 정말 담요 하나 덮어드리고 뭔가 할 때 즐거웠었거든요. 많은 것을 볼 수 있었고 배울 수 있었고 또 제가 꿈을 꾸게 했던 직업입니다. 그 직업도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교수 역할을 하면서 학생들 만났었던 게 정말 행복했고 그렇게 많이 들었던 그 경험들이 사실 국회의원이 돼서도 들어주는 국회의원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소통할 수 있고 바로 보고 그러니까 뭔가 제가 바로 보고 새로 쓰다가 제 슬로건인데 바로 볼 수 있도록 많은 이야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새로 쓰는데 청년들의 그런 반짝반짝거리는 아이디어랑 같이 활동했던 거 그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칭찬만 했습니다. 별말씀은 올 한해 아마 국민들도 굉장히 지금 경제 문제 때문에 힘들 거고 정치권도 굉장히 조금 혼란을 겪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혼란이 새로운 질서의 태동을 위한 혼란이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방송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해 첫 방송이지만 우리가 희망을 막연하게 얘기하기보다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보다 냉정하게 먼저 바라본 이후에 거기에서 차근차근 해법을 찾아가면서 희망을 얘기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바로 이 시간이 그런 첫걸음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귀중한 말씀 들어볼 수 있었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